국내 연구진이 살균과 소독, 세정 등의 효과를 지닌 플라스마 활성술을 대용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전기연구원은 대량의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플라스마와 물의 반응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장시간 플라스마 활성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이 개발한 이 장치는 시간당 500리터의 플라스마 활성술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고 농업과 바이오,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